인생 이제 곧 더 어두워지겠네 빨리 가야겠다 들어가 한정문 가지 혼민이 나왔어요 끝 끝나arden 일단 해보려고 해주세요 주세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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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 mari 멘탈 4 3 4 4 하하하하 dominant 이것만 넣고 다가? 아니 이거 이거 넣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데? 여기 털어야돼 안에 막 벌레들이랑 지내고있어 봐봐 걔네 뭐해? 야야야 넘어가면 좋대 우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뒤로 해 뒤로 해 야 야야야 야 야 불이 안 돼 안 했겠어? 머리에 머리 다 넣어 니가 그렇게 돌리면 난 이걸 밑으로 오 그렇지 오 잘해 잘해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원이 됐어 어떻게 통과 될 것 같습니까? 이거야 한 번도 까야 되나? 어디라마 꾸실 준비 됐어 희불을 밀어붙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좋아 안 좋아 서프라임이 됐는데 안 좋아 뭐가 문제에요? 헬스톱이 분위기 다 컸다 아하 요즘 이런 게 안 이뤄라 가방 예쁘게 얹어 하나 둘 셋 방 아하 이상한데? 니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카 와 아이카 아이카 너 어디 갈 거야? 이리 와 여기로 갈게 하나 둘 셋 욕 마지막 설거지 얼굴을 Szp1 여기 좀 전체 다 보여드렸다는데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거 싹 다 정리하고 민박에서 자고 오늘 저녁까지 갈치낚시도 계속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한번 돌고 이제 곧 어두워지겠네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바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왜 저녁으로 안 먹었어? 먹을 게 없어 지금 밥 먹고 가는데 형님 너무 맛있어 밥이랑 먹으래 여기 제가 작년에 왔던 와가지고 잤었거든요 이틀 정도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저기서 요리하고 엄청 친절해 오빠 그럼 안 해주셔도 돼 선생님 그냥 안 해주셔도 돼 선생님 그냥 바쁘지 하니 우리 이불이 들어가자 안 돼? 네? 죄송합니다 페이드 씻고 줄게요 들어와 한성문가자 언니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뭐야 한성문가자 한성문가자 아유 이거 야 감동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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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으응 으응 어자아아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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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하기 좋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준비 진짜 많이 했어야 돼. 진짜 많이 했지. 다 했어. 준비하고 있으며 반은 무슨 소리가 썩어. 그니까. 그게 안타까웠어. 스웨스 뒤로 갈수록 열받더라고. 그 썩은 재료들 볼 때마다. 다음에 갈 때는 두 개씩 주장 만들래? 서로 모르게. 서로 모르게. 서로 모르게? 어.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도 주장 게 몰랐거든. 아예 몰랐지. 세 분이 좋은 추억 되실 것 같네요. 아 진짜로 이거는 못 잊어요. 이런 거 진짜 서울 가면 기억이 엄청나 봐요. 맞지. 서울 가면 진짜 기억이 나. 서울 가서 오히려 샨타가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고 고생하면서. 하다가 캔방 앉아서 하잖아요. 진짜 샨타 마니아. 나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엄청 엄청 힘든데 일을 고쳤어. 난 얘 때는 고쳤어요. 원래 원래 썸박스러움이 8시간 기본으로 자야 된다. 이러면서 웃긴다. 술 처먹고 잠을 한다니까.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다 알거든. 아침까지 계속 자는 거. 잠 못 자. 그래서 아C. 그래서 너 다 그래서 그래. 야 인마 너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난 이렇게 있으면서 얘네가 얘는 몰래 잘 못 먹는다. 막 이거 듣고 잠 못 잔다. 네가 막 그런 거를 이제 들어놓는데. 응. 너무 잘 자고 잘 자 먹는 거야. 진짜.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. 양을 정해놓고 왔어. 좀 넉넉하게 가지고 왔어. 동일한 거야. 어머. 얘 왜 이렇게 철저히 먹는 거야. 아 진짜로. 난 얘 잘 못 먹는다고 그래서 걱정했었어. 아 근데 얘 얘 최근에 진짜 못 먹었어. 아예 아예 못 먹었어. 근데 여기에서 하루 젠저게 공개니까.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. 냄비밥을. 우리 냄비밥 한 번도 안 빠짐없이 다 먹은 거 알지? 다 먹었어. 근데 당황했잖아. 지금 안 먹었 ench' Tumblake는 못 먹었어. 다 먹었어. 밥 처먹었어 밥 처먹고 그거도 또 먹은 거야. 우리 밥 냄비밥 꼭 먹어야 돼. 미님 챙겨주시는 게 눈에 톡이 보여서요. 고생하셨어요. 아니 진짜. олько 양이 된 거 아니야. 엄청 챙겨줬어. 우리 미니아 없었어 안 됐어. 진짜chodzi outta that. 나 그것도 웃겼다. 뭐? 고추장 봐. 아 고추장 진짜 웃겼어. 난 고추장 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? 아는 고추장 때문에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? 아 나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게 뭘까? 퀸트 접는거 보고 매트와 뭐라그랬는데 매트와 매트? 야 팔로 돌리는거야? 너 어디로 할까? 나 이리 와 나 이리 와 하아 이게 뭐냐 바보같은 애들 도움이 하나 또 안돼 어 맞아 뭘 하려는데 우리가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안돼 거의 우주선만큼 접어놓고 됐어 진짜 저렇게 걸었어 얘 진짜 이렇게 갔어 진짜 이렇게 머리 다 풀어 잃혀가지고 거짓말이야 입은 찢어져 있어 어 아 그러면서 아 근데 진짜 감성은 최고였어요 감성은 진짜 1등급이야 여기 진짜 1등급 A2 플러스 몸이 힘들어서 무책지 그 감성에 맞지 않아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았어 엄청 많았어 너무 많았어 재미있게 잘 funky 장어 잡았어 장어 잡았어 장어 잡았어 다 왔다 장어 아세요 아이고 아주 잘 벌리네 응? 두 마리 잡을게요 다 놔줬어요 근데 보리멸이랑 장어 오늘 아비라고 멘탈이 터져버리시면 돼요 안녕히 주무실래요? 엄마요? 아빠 주세요